덕성여대에서 올해 자유전공으로 동문과를 선택한 학생은 단 2명. 불문과 역시 작년보다 줄어 7명에 불과합니다. 최근 3년간 동문과, 불문과의 재학생 수는 각각 매년 10명, 20명 안팎에 그쳤습니다. 결국 두 과 모두 내년부터 신입생을 뽑지 않기로 하면서 폐지 수순을 밟습니다. 서울 소지 대학 중 이렇게 인문학 두 학과가 한꺼번에 폐지된 건 처음입니다. 많이 선택하는 학생들이 사실 줄어들고 있는 것은 맞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어문과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그 과를 희망할 수 없게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니던 학과가 없어진다는 소식에 학생들이 가장 걱정되는 건 졸업입니다. 이미 학생 수가 적어 있던 전공수업도 학생 수요건을 채우지 못해 줄줄이 폐강되고 있는 상황. 학교에선 어떻게든 폐지학과의 모든 학생을 졸업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제 학과가 폐지가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쨌든 적은 학생들밖에 안 남아 있으니 이 친구들이 졸업을 하려면 그 기준을 하고 별도로 설강을 해줘서 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합니다. 덕성료대는 폐지되는 두 과의 정원을 합쳐 259명 규모의 자유전공학부를 신설하는 데 쓰기로 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무전공 선발 비율을 25% 이상 끌어올리는 대학에 수십억 원대의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학생들의 완강한 거부에도 학교에서 폐지를 강행하는 이유입니다. 앞으로 이 같은 기초학문 폐과 사태는 점점 더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실제 부산대는 올해부터 도거교육과와 불어교육과 신입생을 뽑지 않기로 했고 경북대도 내년부터 불어교육과 신입생을 받지 않습니다. 무전공 모집 제도가 시행됐을 때 여러 대학들이 학생들이 적게 가는 전공이나 학과를 폐지하고 싶은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기초학문 위축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인문학 붕괴 우려까지 나오지만 학교나 정부 모두 뾰족한 해법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EBS 뉴스 진태입니다.